기후변화와 함께 최근 동해안에서는 참다랑어가 많이 잡히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참다랑어는 아열대 어종으로 최근 수온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치가 풍년인 동해의 사정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잡아야 할 어종은 안 잡히고 큰 대형 참치만 계속 잡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해에서 참치가 잡히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닌데요. 몇 년 전부터 동해에서는 참다랑어가 종종 잡히긴 했었지만 요새처럼 동해에 주력어종으로 불릴 만큼 많은 양이 잡힌 것은 드물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참치는 먼바다에서 잡는 생선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해안의 경우에는 항구에서 1km도 채 되지 않는 곳에서 잡히고 있었는데요. 작년 여름에는 강원도 영덕해변에서 수천마리의 참치 사체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해보니 참치가 어획 허용량을 초과하자 어민들이 이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해안에 배정된 참치 정치망 어획 허용량은 진작 그 수치를 초과하는 현실이었는데 어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현실에 맞는 수치를 다시 배정할 필요가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 또한 찾고 있는 삼척정황에서는 하루 평균 무려 100마리의 참치가 잡히고 있었는데 어부들은 상품성이 없다며 거의 사료용도로 분배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이 지역에서 잡히고 있는 참치는 대부분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0kg 미만의 크기였는데 7-8kg 정도 되는 참치가 10,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오징어와 물고기 치어들의 먹이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참치가 많아진 탓에 참치를 먹이로 삼고 있는 상어가 이전보다 많이 출연하고 있어 어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상어들은 연안쪽으로 먹이를 먹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여름 피서객들을 향한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동해에 수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기존의 동해에서 주로 잡혔던 어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난류성 어종들이 등장하면서 바다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우리 생활에서도 이를 느낄 수 있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동아시아 해역의 평균 수온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고 특히 동해는 예년 대비 빠른 수온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이러한 소식을 접한 뒤 바뀌어가는 환경에 따라 우리나라 어업에도 기술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참치를 상품성이 없다고 치부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환경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경고 섞인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경북과 강원 일대 동해안을 중심으로 참치 서식 실태를 조사하여 어획 허용량 확대 등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민들과 누리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